후! 후! 나는 우주 최고의 합당 개동이다 피자 매달보 사랑을 삼아 파워온 최 채 채 체인지! 그런데 이 레이스 귀엽다 말도 안 돼 너희들이 진정한 친구라면 저절로 풀리게 되어있지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발화! 진정한 친구 혼자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그러게 일단 피자 배달부 아저씨를 찾아야만 해 피자 배달부를 찾으려면 변신? 홈즈 변신해봐 변신? 내가 변신할 수 있을까? 냥이를 하늘로 던지고 변신이라고 외쳐봐 생각보다 쉽네 좋아 변신이다 변 신 너무 세게 던졌나고 뭐야 우리 냥이는? 냥이! 우리 냥이 어디 갔냐고 나 냥이 없어 못 산단 말이야 빨리 냥이 데려와 우리 냥이 미안해 루팡 내가 냥이 꼭 찾아줄게 내 돋보기 좀 꺼내볼래? 돋보기는 왜? 이 돋보기를 보고 진실의 돋보기야 냥이를 보여줘! 라고 외쳐봐 진실의 돋보기야 안 되기만 해봐 진실의 돋보기야 냥이를 보여줘 진실의 돋보기야 냥이를 보여줘 에이 무사기는 무슨 구름 온천에서 제일 신났고만 도와줘 홈쥬 비가 내리게 하면 구름 온천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면서 양이도 같이 하늘에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생각이야 근데 비가 내리게 하면 구름 온천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면서 비를 어떻게 내리게 하지? 혹시 아까 물 남았어? 여기 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어 기후제를 지내는 거야 비 오는 데는 이게 직빵이거든 너도 빨리 한번 해봐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라고? 에라 모르겠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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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저 바보를 믿은 내가 바보지 아니 비는 어떻게 오는 거더라? 비는 바다나 강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점점 커지면서 비가 되어 내리는 거지 아 비다이다 비다 오 나 과개신 탐정은 홀로 검지라고 비다이다 비다 일단 수통에 있는 물을 증발시켜야겠어 일단 수통에 있는 물을 증발시켜야겠어 너만 믿는다 세상의 모든 빛이여 여기로 모여라 비다 배다 비다 비가 내려가 있어 비 빛 빛 빛 빛 빛 빛 빛 역시 기우제가 짱이야! 아니거든? 내 돋보기 때문이거든? 아니거든? 내 기우제 때문이거든? 그리고 돋보기 내꺼거든? 냥이다! 저기서 냥이가 내려오고 있어! 잠깐! 내가 안전하게 받아주겠어! 야! 냥이야! 미안해. 여기 아까 냥이 세게 던져서 미안해. 냥아! 우리 냥이 괜찮아? 오! 드디어 원래대로 돌아왔다! 안녕! 홈쥬. 정말 고마워. 네가 도와준 덕분에 냥이 찾을 수 있었어. 별 말씀을. 우린 좋은 콤비잖아. 난 너랑 함께라면 이제 냥이 찾는 일도 화석 찾는 일도 다 즐거워. 아! 재길! 이렇게 쉽게 풀리다니! 대령님의 명령이니 지켜보지만 홈쥬! 루팡! 앞으로 조심하는게 좋을거야. 흐흐흐흐흐흐흑 으하하하하하하 우당탕탕 와장창창 콜로콩쥬와 루팡 숨겨진 보석 찾아 모두 함께 떠나요 라랄랄랄랄랄라 라랄랄랄랄랄라 다이도와 석을 찾으러 신비한 세계로 모두 함께 떠나요